B&T 월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지입니다 잠시만요 땡땡땡이다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많아서 땡땡땡이다? 땡땡땡이다? 최고의 장면은 호응 장면이다 아무래도 안나가 후니아한테 달려가서 안겼던 장면들 있잖아요 그 장면들 보시고 그래 사랑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이왕 할거면 다행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오해형 커플보다 저희 커플이 더 사랑스러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싱크로율 한 60%? 거의 한 70% 맞아요 솔직히 안나가 거침없는 스킨십이나 말들 있잖아요 그거 빼고는 근데 말들도 솔직히 남자친구한테 그냥 막 이렇게 퍽퍽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막 되게 휘어잡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 꿈처럼을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나만 홀로 느낀 황홀함일까 어 떨려 그저 바라보는 시선이 무거워 맴도는 발걸음 여전히 에이코가 들려서 엄청 잘하게 들리네요 오늘 아침에 좀 늦잠을 아닌 늦잠을 잘 뻔했는데 준비하는데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한 거는 화장실로 뛰어갔던 거 화장실로 뛰어갔다 요즘에 연락해 요즘에 연락해 제일 많이 연락하는 사람 가족이네요 항상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울하게 말았죠 엄청 기쁜데 엄청 기뻐요 아 네 최근에 구매한 것은 어제 구매를 했어요 그 휴대용 안마기요 아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윤민수 선배님이 이렇게 갑자기 목에다가 이렇게 뭘 차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짱이에요 진짜 보세요 이거 이렇게 목에다 한 다음에 이렇게 팔걸이가 있어요 아 있으세요? 그쵸 이거 꼭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시원해요 너무 충동구매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엄청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오면 좋겠어요 지금 저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요즘 누가 있죠? 그러면 하얀 장신? 아 현진언니요? 현진언니는 일단은 하이톤의 정확한 말투여야 하거든요 언니 엄청 인자하게 일단은 그래 영지야 그래 영지야 아우 전혀 안 똑같아 언니 할 수 없어요 그냥 아 오늘 밤 바라 뽕 죄송합니다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뭐야 창출수 그 세상 면도 있었던 거야? 이박해 뭘 보는 거야 황정훈 선배님은 내 빙의가 와요 아 진짜 어디 가서 그러지 마요 완전 어이없어 제가 요즘 운빨라면서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진짜 너무 팬이고 제가 같은 샵인데 한 번도 못 빼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꼭 영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B&T 월드 가정 여러분 영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 포켓몬은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포켓몬 브이거 브이거 쌍쌍 그거죠 까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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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래요 파이어리 아시죠 아시죠 엽